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우리 퀘스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퀘스트 조금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디어 완강에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조금은 가이드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일단 2025학년도 아이디어 완강, 전부 다 완강이 되었고요. 쌤은 개인적으로 완강을 했고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열심히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은 완강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완강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빠르게 완강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를 얻으시면 좋을 거고요. 쌤과 강의를 열심히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간략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 완강 후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쌤이 대략적인 추천 방법을 드릴 건데 말 그대로 추천일 뿐이야.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알아서 잘 따라가시면 돼. 그치만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 어떻게 복습을 하면 조금 더 쌤의 방법을, 쌤의 생각을 채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교재에 있는 줄글들 전부 다 정독하는 거 추천드린다. 쌤이 얘들아 아이디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한 줄 한 줄 써나가면서 최대한 강의 내용들을 다 교재에 넣어드리고 우리가 필기할 것들을 열심히 잘 필기하면서 따라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주시고 쌤이 중간중간에 샵으로 써. 얘들아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자. 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암기를 해줘야지. 암기를 해야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전부 다 읽어주시고요. 그 샵에 해당하는 그렸고 그 생각에 해당하는 비슷한 연습 문제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연습 문제가 무엇이 있었지? 라는 걸 스스로 떠올리시고 연결짓는 연습도 필요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게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시 들으셔도 괜찮긴 하네. 다만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는 건 금지다. 너희들이 스스로 교재를 줄글 쭉 한번 읽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걸 내가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지? 라는 것들이 좀 까먹은 부분들이잖아. 그 까먹은 부분들 위주로 헷갈리거나 와닿지 않는 내용들 위주로만 강의를 다시 그리고 필기를 다시 찾아보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 다시 한번 푸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교재 줄글과 배운 내용 활용해서 수월하게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다만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내가 강의를 듣기 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듣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푼 과정과 똑같이 풀고 있다면 잘못된 거겠지. 똑같이 풀고 있지 않고 아 김기환이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런 조건에서 이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걸 스스로 너희가 떠올리고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내시기 연습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그래서 복습용 연습 문제도 따로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필기한 것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용 연습 문제 다시 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비추전 다시 금지다 금지 첫 번째라 강의 재시청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에 아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엔지나 기출 생각집을 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 아이디어 다시 복습하자. 그럼 복습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틀어놓고 김기현이 하고 있는 얘기 그냥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당연히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그치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청한다. 의미 없을 수 있어. 알았지? 누군가에겐 당연히 어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요. 그냥 처음부터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려고요.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온 친구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강의 재시청하는 거 금지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눈으로 읽고 눈으로 푼다. 안 돼. 당연하게도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 라는 대략적인 설계를 하는 건 필요하지. 그치만 수학은 말 그대로 손으로 써서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 하셔야 돼. 그러니까 뚝딱뚝딱 그냥 읽고 연습 문제를 눈으로 풀고 아 대충 풀고 풀어져 있는 풀이를 보고 아 이해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알았지? 스스로 끝까지 백지 상태에서 아 내가 문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과정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 하셔야 돼. 알았지? 맨날 얘기하듯이 계산 견디는 연습 복잡해 보이는 계산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 하셔야 된다. 알았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무한 회독하려고 하는 친구들 안 돼. 내가 당연히 수학 개념이 중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개념 부분을 다시 한번 회독하는 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니까 개념만 계속 회독한다고 해서 내가 생소한 문제를 봤을 때 포장지를 벗겨내는 연습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100% 완벽을 위해서 아이디어만 연습 문제만 계속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얘들아 뒤쪽 부분 선생님이 그래서 커리큘럼을 많이 다양하게 세문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배운 내용들 어차피 뒤쪽 커리큘럼에서 비슷한 내용들로 조금은 생소한 문제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포장지가 다른 문제들을 스스로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아이디어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른 문제들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웬만해서 우리가 복습이 됐다 싶으면 진도는 계속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앞에 있는 개념의 압순환에 계속 굴레에 갇혀 있으시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추천은 예를 들어 후속 커리큘럼의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아이디어에 빈틈을 메우는 연습하셔야 된다. 다시 진도를 나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일 거란 말이야. 내가 이 부분을 푸는데 이 부분은 잘 풀리는데 이 부분이 잘 안 풀리네.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연습 문제에서 어떤 생각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었었지라는 걸 메우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같이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아직 기출 증각집 4점짜리 못 풀었어요. 싶으면 기출 증각집 시작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기출 증각집 커넥션을 같이 하셔도 괜찮고 기출 증각집의 싱글 커넥션을 함께 하셔도 괜찮고. 알았지? 그러니까 커넥션과 싱글 커넥션에서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비운 여러 가지 생각들로 모든 기출 문제 다 일관된 관점으로 뚫어드리는 연습 다 보여드린다고. 그래서 연습하시되 우리는 기출 증각집과 비슷한 이제 조금은 생소한 자작문항을 통해서도 아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런 포장지가 다른 문제에도 그대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시고 반복해서 너희 것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아이디어 강의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디어 끝났다고 해서 우리 공부 끝난 거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나가셔야지. 그리고 쌤도 계속 너희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계속 제공해드리면서 열심히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계속 반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쌤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자. 알았지?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 다른 퀘스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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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